Yeah 안녕하세요 저 만났어 반가워 저 멀리 붙어봐 난 내 아름다워 눈을 뜰 수가 없어 그래서 빛이 정말로 금세서 콩계란을 손에 그리면 어떡해 좋아 전스러웠어 혹시 금방에 아주 있는데 같이 들릴래? 갈래야 말래야 던져부릴래? 아니면 나를 맛보고 영화 보고 주말에 멀어와서 맛있는 거 먹고 이 계좌 새벽까지 스케줄은 전국에서 만나는 게 있다면 모든 집안 그러면 내 전부 다 하는가 좋은 시간을 이해할까 모르는 정말로 다 했는가 너의 시각이 괜찮아 by the way The dream The dream